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의 목숨을 아사간 단유부강 유람선 침몰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가해 선박 선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지방법원 레오나 네페트 판사는 현지시간 26일 과실로 수상교통법을 어겨 대규모 사상자를 내고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리 카플린스키 선장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국인 유족이 2020년 관련 선박의 선주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